네 안녕하세요. 블록체인 비즈니스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고태우입니다. 자 오늘 여러분들께 ICO를 통해서 약 1000억원의 모집을 성공한 이 킨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시죠. 자 킨 프로젝트 자 여기 보시면은 일상생활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의 분산화된 생태계 자 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. 지금 이제 그 킨 프로젝트에서 저희한테 이제 제공한 그 백서 중에 한글로 이제 제공된 백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글로 제공된 이 백서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차례차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앞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백서를 보기 이전에 한번 저와 함께 한번 훑어보시고 이후에 보시면 좀 더 쉽게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백서의 맨 앞 페이지에는 이렇게 킨이라고 하면서 일상생활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의 분산화된 생태계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. 자 어떤 의미일까요? 제가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자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메신저 가장 많이 쓰죠. 메신저 그리고 어떤 구매 이런 디지털 상거래도 할 수도 있고요.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단순히 기존에는 중앙화된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분산화된 생태계를 통해서 이러한 일상생활을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. 이 의미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백서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마치 슬로건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를 이렇게 주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지금 제가 다소 봤을 때는 이 문구는 다소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. 백서를 읽을 때. 그렇고 이제 좌측 하단에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킥 인터랙티브라고 있고 여기에 킥 마크가 있어요. 자 여러분들 혹시 킥이라는 메신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한국에 사용하시는 대부분은 뭐 라인 혹은 이제 카카오톡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킥이라는 이런 메신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이 킥은 북미 또는 캐나다의 10대들한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메신저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전부터 이제 킥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이 킥 인터랙티브에서 이제 운영을 해왔던 것이고요. 이 킥 인터랙티브라는 이 프로젝트 이 법인에서 만든 이 킥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앞으로 이 킨 프로젝트가 어떻게 융합되는지 이 백설을 통해서 이제 풀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렇다면은 킥 인터랙티브 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킥 인터랙티브는 킥 메신저를 2010년도에 첫 번째 출시한 회사이고요. 현재까지 약 3억 해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. 그리고 익명성이 특징인데요. 이 익명성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카카오톡 이렇게 가입을 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셨어요? 본인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야지만이 등록을 할 수가 있었죠. 근데 킥 인터랙티브에서 제공하는 이 킥 메신저는 이 전화번호 없이도 성별, 이메일, 생년월일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이 점이 청소년들한테 있어서 굉장한 매력 포인트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점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 그래서 킥의 비전, 그 다음에 킥의 비전에 대해서 이 킨 프로젝트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시켰습니다. 첫 번째는 어쨌든 이 분산화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? 바로 토큰, 이 화폐가 중요하죠. 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. 그것을 명명한 게 킨이라는 거고 이 킨이라는 것은 킨십이라는 친족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킨십이라는 것도 있죠. 어떤 이 킨십이 친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결국에 이러한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와 연결된 느낌을 전달하는 이 킨이라는 아이덴티티를 활용해서 그 화폐로 공유 경제에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이제 킨이라는 화폐를 만든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 그 킨이라는 화폐를 만들었으면 이 킨이라는 화폐를 어떻게 하면 가치를 놓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? 그러면 큐레이션, 콘텐츠 장착 그리고 상거래도 할 수 있게 하면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이 킨이라는 화폐가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구축하겠다.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에코 시스템,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 생태계 구축을 할 때 여기에 중요한 게 본인들은 이제 비트코인의 블록 보상 그리고 이제 스팀잇의 개시 보상과 같은 이전 시스템의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. 결국에 지금 킨 프로젝트 역시도 뭔가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앞서 서비스를 개진했던 여러 프로젝트들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백서에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백서를 잇는 사람들 역시 이런 앞서 진행됐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알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.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백서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앞서 영감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명해 주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보상 시스템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. 그리고 이제 개방된 거버넌스를 위한 기초를 다지겠다. 자 여러분들 거버넌스 거버넌스라고 하면 정부 그리고 은행 어떤 기업 안에서 그리고 어떤 단체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기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 방법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거버넌스라고 합니다.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. 그리고 앞서 나가서 이런 여러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거버넌스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뒤에 페이지에서 이 거버넌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를 만들겠다. 그래서 킨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했고요. 이 암호화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킨의 비전은 채팅, 소셜미디어, 지불과 같은 일상적인 디지털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암호화폐입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들이 그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서 했던 어떤 서비스를 그대로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해둔 거고요. 그거를 이제 화폐로서 어떤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범용 암호화폐 어떤 기능성을 가졌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어떤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아래 보시면 구현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정확하게 명명을 했습니다. 우리는 이더리움과 ERC 무슨 말이냐면 ERC20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많이 언급이 됐었죠. ERC20는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큰을 우리는 ERC20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. 이렇게 지금 어떠한 암호화폐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요. 다음 페이지 볼게요. 그리고 그러면 킥 내부에서 디지털 경제를 어떻게 구축을 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만큼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자본이나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서에 담았습니다. 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어플리케이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순위에서도 7위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. 7위이지만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. 전체의 어떤 그 메신저 규모에서 7위는 굉장한 어떤 의미성을 가진 규모이고요. 그리고 이제 수천만 명의 어떤 이용객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도 수백만 건의 어떤 그 트랜섹션을 관리하고 이제 처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던 것고요. 지금 뭐 이 차트가 재밌습니다. 여기 보시면 월간 킥포인트와 그 비트코인 거래 건수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요. 뭐를 의미하냐면 기존의 본인들이 중앙집중화 안에서 이렇게 그 본인들이 포인트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미 한번 서비스를 했었습니다. 그 서비스 안에서도 충분히 트랜섹션이 일어났다. 우리 안에서도 이런 경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백데이터도 우리도 갖추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분산화된 환경에서 또다시 구축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잘할 수 있다에 대한 표현으로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앞서 이제 세 번째 말했던 것 중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서비스에서 분산화된 서비스, 분산화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통합시킬지 그들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. 그 킥이라는 메신저에서 그 킨이라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하면 통합시킬지 그들의 어떤 사례들을 얘기를 했습니다. 기존부터 했던 그 VIP 그룹, 프리미엄 사용자에 대한 생성 콘텐츠, 메시지, 어떤 팁 주기, 그 킨이라는 암호화폐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용할지 그들의 사례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백서 안에 설명했던 점, 인상 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. 이제 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킨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설립해서 이 ICO로 모금했던 이 자금을 차례차례 분배를 하면서 운영하는 그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. 그래서 킨 재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앞서서 제가 거버넌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.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거버넌스는 시스템의 어떤 공식, 비공식적인 어떤 규칙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규칙에서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요. 또는 삭제시킬 수도 있습니다. 이 모든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예로서 어떤 코드를 변경하는 것, 그리고 어떤 법규를 결정하고 그 프로세스를 정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책임 담당자가 누군지를 결정하는 이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 거버넌스가 포함되고 있다. 거버넌스가 의미하고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다.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암호화폐, 이제 암호화폐 이런 프로젝트를 볼 때 어떠한 분류로 좀 나눠져 있을까요?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을 수 있습니다.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는 블록체인 또는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있고요. 두 번째는 프로젝트 거버넌스,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금 거버넌스. 이렇게 ICO를 하고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이러한 세 가지의 거버넌스로 나눠져 있다. 이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좀 더 거버넌스에 대해서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블록체인 또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라고 하면은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POW, POS, DPOS처럼 어떤 거래, 트랜섹션을 검증하는 이런 컨센서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. 프로젝트 거버넌스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크 관리, 그 다음에 메타 거버넌스라고 이 거버넌스 전체 자체의 룰을 바꾸는 어떤 그 거버넌스를 의미합니다. 이런 모든 거를 통칭하는 그 거버넌스. 그리고 자금 거버넌스는 저희가 ICO 혹은 이제 펀딩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유치를 했잖아요. 그러면 이 유치한 자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의 거버넌스다. 그래서 어떤 백서를 읽을 때도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걸 이해하고 보시면 좀 더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킨 파운데이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거버넌스에 대한 목표들도 결국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프로젝트 자금 거버넌스가 이렇게 한 대 녹여져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킨 프로젝트의 토큰 할당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킨 토큰 할당. 저는 10조는 처음 본 것 같아요. 킥에서 이제 그 10조의 총 킨을 이제 총 발행하겠다.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요. 이제 그 중에서 이 10조를 이제 그 퍼블릭 세일을 통해서 전체 배분을 합니다. 전체 배분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. 킨 보상 엔진을 운영하는 데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. 그리고 마케팅을 하는 데 사용하겠다. 그리고 운영 비용을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할당된 토큰을 사용하겠다. 이렇게 그들은 얘기를 했고요. 공급 일정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재미있는 게 지금 뭐 여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일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결국에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이 화폐 가치가 들쑥날쑥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너무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풀어버리거나 혹은 적게 풀거나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가 있죠. 그 가치를 너무나 큰 변동폭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표를 이렇게 잡아놨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당연히 그 변동폭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11년 이후로 지나치면 이제 8.2%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뒀어요. 계산에 대한 근거는 뭐 이렇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봤을 때 8.2%는 좀 높은 수치로 보이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지난 10년간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지금 4에서 5%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높은 수치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세 번째로 이제 볼 때 이렇게 토큰 반행할 때 토큰이 시계열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되는지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이 부분은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무조건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시간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는 모든 퍼블릭 세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토큰이 배분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나면 재단의 킥 운영에 킥에 이제 할당이 된다. 그리고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에 따라서 그 배분의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차차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. 자 오늘 여러분들의 킨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. 결국 메신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기존의 서비스를 이 블록체인 이 분산화된 네트워크를 융합시켜서 하는 이러한 ICO를 우리는 리버스 ICO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리버스 ICO를 통해서 참여했던 이 킨이라는 프로젝트가 다소 이제 라인이나 어떤 카카오톡에 비하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소 규모가 작지만은 그런 그 이 메신저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앞다투어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앞서 킨 프로젝트가 이제 이렇게 일상생활에도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분산화된 그 생태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이 지향하는 부분이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킨 프로젝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